저희 지금 법조팀의 기자들이 서울중앙지법에서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. 한번 연결을 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 중인 상황인지, 또 어느 정도 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이재중 기자가 지금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. 연결을 해보죠. 이 기자, 지금 심사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? 이재명 대표가 오전 10시 조금 넘어서 이곳 중앙지방법원에 도착을 했으니까요. 지금 심사는 7시간 넘어가고 있습니다. 오전에는 우선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에 대해서 심리가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바로 잠시 휴정을 갖고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 심사가 진행이 됐습니다. 그 심사 이후에 지금은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서 양측이 소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검찰은 오늘 심리를 위해서 1,600쪽 분량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. 백현동 개발비리, 대북송금 의혹, 위증교사 또 세 가지 혐의 내용은 물론이고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내세워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는 전략입니다. 공무원 등 관련자들에게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 등 사법 방해가 있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. 검찰은 효과적인 설명을 위해서 수백쪽 분량의 프리젠테이션 자료도 준비를 했습니다. 반면에 이 대표 측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도주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 또 관련자들에 대한 검찰이 강압적 수사가 위법하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. 신문이 끝이 나면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. 결과는 이르면 오늘 밤 늦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영장 내용이 방대하고 또 이 대표 측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등 양측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서 내일 새벽이 되어서야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습니다.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.